이렇게 해서 가서 야야야야 아 이 새끼 이거 저 새끼 또 뒤졌네 와 안죽었어? 대박 좋아 야 이거 좀 아 저 큐섬만 해야지 이거 먹네 야 이거 감당감당하다 와 시발남 오! 야 안되겠다 시발새끼 아 이게 없어 야 이러면 안되는데 어 이거 간만에 롤하다 보니까 이거 예전 감각이 안살아나네 놈이 죽어 임마 내가 죽어 임마 내가 모발새끼 또 봐봐 orial